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그 지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요. 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판정을 내리지. 처부수계. 공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그만! 자네의 승리가 확정됐네. 마치 암흑기에서 온 영웅 같군.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자발라의 뒤를 잇고 있을 걸세.